오늘은 칠혼의 대자동차야 어뇨 내꺼야 무슨 소리죠? 내꺼라니까 아니야 내꺼야 거기서 너 거기 앉아 얘들아 이런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군요 내가 못둬야 내가 못둬야 너희들 또 장난이니? 이 녀석들 위험해요 깨져버렸네요 너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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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앉으세요 그러자꾸라 여러분 네모마을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모마을의 비엄둥이 병아리들입니다 멋진 노래에 이어지는 마술쇼 이번엔 깨진 꽃병을 새 꽃병으로 만들겠습니다 저건 저건 마술이 마술이 울랄라한테 새 꽃병을 얻었나봐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어? 어? 치로? 잡았다 고맙다 엄마 이거 새 꽃병이에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고맙다 치로 우리 도대요 녀석들 모두들 고마워 그래 고마워 우리도 재밌었는데 뭐 그래 맞아 그런데 치로 진짜 마술사 같았어 사회자도 잘했잖아 정말 친구들 모두가 잘했어요 그래서 모두들 행복해졌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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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